그런데 아까 김정국 씨 이거 봤는데. 되게 비격기다, 비격기. 피하고 반대쪽. 피하고. 다 했습니다. 정국이 형이야. 이거. 어떻게 내가 떨려. 무서워. 정확했어. 페이어 페이어. 양아찌 아니야?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. 나 뒤에 때려야 돼. 망설이면 안 돼. 기다리거나 붙다는 건 안 돼. 본능적으로 나가야 돼요. 이거 근데 나는 다 앞에 있어. 늦지 않았어, 다 뒤에 있으니까. 때릴 데가 없어. 때릴 데가 없어. 때릴 데가 없어. 스트레이트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어서, 어서. 어서 걸려. 통선이 위에 있어서. 어. 역전이야, 역전. 역전이야, 역전. 6차이잖아, 6차. 오, 진정차. 아, 내가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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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지상연수! 지상연수! 다 잡았어! 형이 이겼어요. 진짜? 이기고 뭐해? 자기가 자기 몸을 터뜨렸어. 남은 거 한 개. 아니, 저기요. 이게 진짜...